루틴, 루틴, 루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담임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빌리 에디언트의 막공 주말입니다. 특히 오늘 이 공연이 마지막이었던 두 배우가 저희 배우들 대표에서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에 강현준 군 소관 한 마만 남좀요 곧 곧 곧 골고금도 제가 하필 본대 후광에 걸렸네요. 그동안 더 좋은 모습, 나아지는 모습에 baker 싶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방역 빈들 앞에서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참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신 이재현 원수님, 옴명 감독님, 허수정 감독님, 정원 선생님, 스킬련재 선생님, 오지연 선생님, 동태 선생님, 그리고 샤크모 선생님, 그리고 빌리 식구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 노력하는 형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맨날 울어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빌리 김시웅 분.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빌리. 마지막 공연, 이분이 어때요? 제가 표지를 썼는데요. 살짝 두겨졌어요. 방금 여러분,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시웅 빌리입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빌리 엘리어츠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시웅 빌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멀리 지방에서 와주시고 회사가 끝나자마자 달려와주시고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와주신 감독님들 덕분에 제가 무대에서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힘과 행복을 주신 감독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을 생각하니 마음도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방금 여러분, 시웅 빌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웅 빌리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웅 빌리, 김시웅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방금 여러분, 행운을 기러요. 시웅 빌리옹님. 여러분, 저희 빌리 엘리어츠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전해졌고 고스란히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모두들 정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